모스크바 강 러시아 모스크바 주를 흐르는 강 길이 502km 유역 면적 1만 7500제곱킬로미터 볼가강 유역에 있는 오카강이 왼쪽 지류이다 스몰랜스크 모스크바 고원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흐르며 평균 유량은 모스크바에서 53.5m3세기다 11월 후반에서 4월 전반까지 얼어붙는다 모스크바 운하에 의해 볼가강과 연결되며 이 운하의 하류쪽은 항행이 가능하다 상류의 모자이스크 부근의 모자이스크 저수지가 있다 강년변에는 모스크바, 모자이스크, 콜롬나, 즈베니고로트 등의 도시가 자리하며 별장지가 많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년변에는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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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강년변에는 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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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최신 Exactly 17月 강년변에 모스크바 모스크바 고